창원 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지난 2021년 두산애너빌리티 공장에서 협력업체 40대 노동자가 부품을 트레일러에 싣다 끼어 숨진 것과 관련해 두산애너빌리티 법인과 대표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. 또 협력업체 안전책임자 2명에겐 각각 금고 8개월과 6개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사업장 감독 결과 안전조치 불리행사항이 다수 발견됐는데 이 같은 부실한 관리감독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.